오늘은 김준영 작가님을 모시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영어로 하면 who I am이 아니고 what I a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화두죠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서 껴야 될 첫 번째 단추인데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 단추를 지나쳐서 두 번째 단추부터 깨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단추를 김 작가님은 어떻게 깨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준영 작가님은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명상가 그리고 도심에서 직장인 회사원을 대상으로 명상 코치 그리고 퍼포먼스 코치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으로 철학박사를 받으셨고 초등학생도 명상 코치도 하고 계세요 다양하게 이렇게 도심에서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당신도 잠 못 들고 있었군요 라는 조서도 출간을 했습니다 오늘 김준영 작가님을 모시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준영 교무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가 이 주제를 정할 때마다 2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멋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백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과 명상 코칭을 1대1로 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요즘 신세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모든 일을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면 엄마 아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일단 재과 제빵 자격증을 따서 빵은 제가 굽고요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에서 나온 채소를 먹으면서 하루에 한번 목욕을 가서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하다 올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그래서 그럼 현실은 어떤데 그러니까 현실은요 한국에 있는 중요한 대학 3개 미국의 3개 또는 영국의 하나 거기에 못 들어가면 재수해야 돼요 어떨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르죠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죠 전공은 취직 잘 되는 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걸 다 하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흔 살이 되면 전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마흔 살이 되면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겠다 다 정리하고 땅 있는 어느 곳으로 가서 재과 제빵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도 아무것도 신경 안 써야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고 저는 이 그림이 말을 해줍니다 이 그림은 저희 조카가 그렸는데요 제가 올해 여름에 벤쿠버를 가서 로키 캠핑을 다녀왔거든요 캠핑을 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로키 산맥의 바위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특히 뱀프에 바위가 산맥이잖아요 엄청 큰 바위가 바위가 끝날 때 바위가 다 붙어 있어요 로키 산맥의 바위가 한 개로 붙어 있어요 내려올수록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뾰족뾰족 다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높고 크고 그런데 하나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로키를 여러 번 갔었는데 제가 벤쿠베에서 8년간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로키를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 처음 맞이하는 로키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삶의 방식을 바꾸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간 일행이 저한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은 즉시 즉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묵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본성을 보아서 본성을 꽃피우는 삶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살겠다 누가 뭐래도 나답게 나 자신으로 살겠다 꽃으로 피어나는 삶을 살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 안에 본성 안에 들어있는 꽃씨를 자극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도와주거나 해서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 소망에 물을 줘서 그분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방향이 정해졌어요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아직도 쉽지 않아요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가지고 산다 정답을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은 해답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세요 써놨잖아요 여기에 그림을 자세히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저는 꽃이 혼자 피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꽃 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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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꽃은 결코 혼자 필 수가 없더라고요 꽃은 단단히 대지의 뿌리를 박아서 대자연으로부터의 기운을 받고 또 그 오고 가는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로 피어난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내가 꽃으로 피어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꽃 피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꽃을 피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려니까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54살인데 만 50이 되었을 때 자꾸만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대로 살 수 없다 난 이대로는 안 살 거야 그럼 어쩌겠다고 이대로 안 살고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그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사실 저는 사는데 너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교무님 출가를 1980년도에 했어요 1987년도부터 이제 2019년 이 질문이 시작된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다 보내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가슴이 설레지 않아 가슴이 띄지가 않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다르게 살 거야 그럼 왜 그러면 가슴이 설레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사치야 그냥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가슴 설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설레는 삶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생각이 짧았고 마음이 좁았고 조급했다라는 총체적인 총평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각을 깊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여유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론 하나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는데 늦은 때는 없다 나이가 10살이어도 20살이어도 30살이어도 50살이어도 70살이어도 심지어 90살이어도 자기 자신을 찾아서 그 설레고 그 빈틈없이 행복한 그런 행복감 행복에 대해서는 또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 그런 말도 있어서 그런 말을 살짝 바꿔보면은 삶의 질 나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순간순간 시간시간 내 가슴에 와닿는 느낌 그것이 만족스럽고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런 감정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제가 벤쿠버에 8년 살고 들어와서 한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한 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국 중산층의 기준은 그 떠내려가는 방향이 한 가지예요 돈,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만 원 월급, 2000cc급 중형차, 1억 원 예금, 1회 이상 해외여행 이거 전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도 다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재밌어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한 개 이상의 악기, 색다른 요리 사회적 분노의 공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자기가 요리하면서 악기 다루고 스포츠하면서 건강한 삶이죠 그러면서 약자를 돕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면서 비평질을 정기구독한 미국답죠 영국은 피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 행동 안 하고 약자 보호, 강자 대응 불이, 불평, 불법의 대응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산층이라면 그래도 중산층 어느 정도 산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프랑스, 미국, 영국에 다 포함되는 사항은 노블리스 오블리즈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든 가진 자,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지키는 자 그런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중산층이라 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확실히 떠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칭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 뭐요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켜서 이 세상을 좀 안 떠내려가고 행복하게 사는 삶에 좀 우리가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뚝으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떠내려가지 말고 돈돈돈 남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전부 다 비교하고 눈치 보고 경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뚝으로 나와서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러니까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답이 쉬우세요? 이미 정해지셨고 만족스러우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영원한 숙제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듣기만 하기에는 좀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어? 나 지금 행복한가?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 나 안 떠내려가고 살고 있나?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더 명료하게 답을 얻으려면 있잖아요 10년 살다 죽는다 하면 좀 쉬워져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나이 40에 암을 판정받았어요 그것도 3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무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통화를 끊고 밤에 제가 딱 잘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암은 다른 병하고 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내가 그를 10년 있다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있다 죽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잘해줘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암은 다른 병과 달라서 죽음의 문턱을 누구든 한 번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하고 관련된 병이더라고요 암은 다른데 아픈 거하고는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나도 만약에 10년밖에 안 살다 죽는다면 어떻게 살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선택하는 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뭘 사고 싶다 했을 때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돈을 아꼈다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10년만 살다 죽는다 그러면 그냥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발 한 개 샀거든요 옛날부터 신던 신발이 어디 나갔다 오면 발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둘러보면 안 떨어졌어요 우리 실반장이 놔둬요 또 신고 나오면 나갔다 오면 발이 아파요 그렇게 하기를 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10년 살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확 버려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 버려버리고 새로 샀어요 새로 신을 사가지고 산책을 가는데 노래 있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고 참고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발이 편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선택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달 살다가 죽으면 이런 질문 받기는 쉽잖아요 한 달 살다가 죽으면 너무 쉬워요 직장 생활도 안 해도 되고 딱 하고 한 달만 딱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내가 진짜 10년 살다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또는 아까 초등학생에게 제가 했던 질문과 같이 그냥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된다 내가 그냥 떠밀려 가면서 부, 성공, 명예 이런 거 지금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거 다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있잖아요 농사 짓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악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또는 나는 외국어를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 중산층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10년만 살고 아니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 진짜 10년만 살다 죽는 나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첫 화면에는 원불교 김준영 교무 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 전 부원장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백 기자님 소개를 해 주실 때는 작가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거 다 저예요 저는 김은종으로 태어나서 20살에 원불교로 출가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염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7살 때 원불교를 하게 됐는데 7살 때부터 원불교 교무님이 될 아이로 양육이 됐어요 커서 교무님이 될 것이다 성불재중 깨달아서 사람들을 널리 제도할 것이다 전무 출신 모든 것을 바쳐서 교무님으로서 헌신할 것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리고 주지를 시켰고 그리고 저도 어리니까 그냥 예예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원불교 제가 청학교당을 다녔는데 원불교를 다니면 이제 총부에서 어른들이 오시잖아요 큰 어른님들이 그러면은 이 아이는 커서 원불교 교무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주목도 받고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예예 할 거야 할 거야 사랑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머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본성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민혜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한 거를 했죠 교무님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안 된대요 약속했으니까 하라는 거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다시 한 번 설득하셨어요 야 결혼해 보니까 여자는 가정에 굉장히 얽매이더라 그러니까 창공을 나는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뭐 가정에 얽매일 거 있나 그래야 제가 마음이 다시 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사람들한테 계속 공공연하게 제가 크면 원불교 교무님이 될 거라 했잖아요 어린 마음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 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머님의 창공을 나르는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그거를 저버릴 수는 없지 그 두 가지를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해서 살아봤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쉽게 안 해주는 거죠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스승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경전에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영적 여행의 길에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자유롭지 못 깨달아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맨날 살아가지고는 자유롭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전호흡도 해보고 도노선도 배워보고 또 조동선, 묵조선이라 하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기도 하고 진짜 동서고금에 내 마음을 밝히고 나를 알 수 있는 명상 수행에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국도 가고 벤쿠버에서도 만나고 산으로도 들어가고 섬으로도 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수행 정통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원불교 교무님으로 벤쿠버 교당에 살았는데 그 전에 2005년도에 UBC에 또 1년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프리닥터럴 펠로우로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UBC에 오는 각종 서양인들이 하는 리트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윗바사나도 하고 소토젠이라고도 하고 여러 그런 계열들이 와서 많이 해요 그럼 제가 거기 참여하면서 들어봤는데 아무도 정답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정답은 알려주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전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살이 되니까 쉬운데 가슴 설렘이 없다 그럼 나는 왜 가슴 설렘이 없고 쉽기만 하고 사실 불행하지가 않은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딱 짚어보니까 의무와 책임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김은종이라는 한 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김준영 교무님이 된과 동시에 저는 한 가지가 옷을 더 입은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냐 교무님이니까 이래야 된다 원불교법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어가지고 의무와 책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당위 그리고 원불교무님은 남자 사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옷도 색깔 있는 거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항상 정복은 입어야 되고 공식적인 행사에는 정복 안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위와 금기 의무와 책임 이게 너무 많은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한번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를 두기 위해 성을 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개를 할 때 네 은종입니다 작가이자 영상가 퍼포먼스 코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3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제3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저를 진짜 가슴 설레게 했던 한 문장이 적은 안에 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나는 진기스칸이 되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 정말 내 가슴이 설레고 나의 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보겠다 근데 원불교에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휴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무이면서 교무님의 의무와 책임은 벗은 상태예요 재밌죠? 휴역 상태예요 그래서 교무님도 맞고 교무님이 아닌 것도 맞는 제3의 인생을 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 원불교인 전화가 와요 아직 다 나간 건 아니지 다 나간 거 아니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선택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자기 선택적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동안 제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제가 딱 가지고 보니까 제가 온전히 못 가질 때는 언제 어떻게 되느냐 원불교에 있을 때는 발령을 받거든요 3년, 6년 살면 이동서를 무조건 내야 돼요 이동서를 내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중음에 떴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중음에 있다가 다시 세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년, 6년 단위로 이동서를 쓰면 총부에서 결정을 내서 발령을 내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원불교에다 맡겨놓고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제 주도권을 제가 딱 갖고 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강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잘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깰 때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헨리 데이빗 소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월든이라는 호수에도 가가지고 거기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헨리 데이빗 소로는 여기서 오두막 짓고 살면서 막 수영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수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 헨리 데이빗 소로가 제 피 속에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셀프 릴라이언스 자기 의존 자기를 믿고 자기 신념에 의해 사는 거 아마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창공을 나는 한 마리 새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는 삶의 주도성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삶 이건 안정은 없어요 저도 어쩌다가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현타가 올 때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그렇게 절대 방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럼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하는 이 질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신을 알아가는 길을 제가 보면은 떠내려가는 삶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튜브라고 하잖아요 너튜브 왜 방송에서 다 아는 걸 너튜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정보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선택권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선택권과 정보를 가지고 이게 바깥에 있는 정보잖아요 선택권 그런데 이 안에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기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저를 알아가는 길은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고 제가 코칭을 하고 글을 쓰고 그런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이 서야 된다 자기 중심이 서야 일과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중심이 서서 사랑을 해야 사랑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일과 사랑이 주제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결혼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가 정답을 정했어요 내가 혼자 잘 살 수도 있는데 같이 살아서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세우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누군가 같이 사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중심을 세워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명상과 국리예요 사실은 저는 명상과 작은 깨달음인데 작은 깨달음이 말이 길어서 줄였어요 명상과 국리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는 주위에 다들 있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그 모든 자녀, 손주가 행복하려면 자녀, 손주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된 분으로서 그런 걸 적어도 도와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아웃소싱이 아니에요 정보를 바깥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멈춰버려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명상 이 명상은 우리가 떠내려가는 삶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치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일단 정신을 차리고 강뚝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뚝으로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정신을 차려야죠 그 일련의 과정이 명상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관성의 법칙, 떠내려가는 관성의 법칙 살든 그대로 사는 법칙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히 있으면 들려요 고요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산란할 때 정신이 바깥에 뺏겨 있을 때 떠내려가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력이 없는 거죠 안에서는 분명히 무슨 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능은 말하거든요 정말 모든 개성, 살아있는 존재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 있단 말이에요 살고 싶은데 너무 급류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멈춰서 정신을 차리고 관성의 법칙을 끊고 떠내려가는 삶에서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다변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보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서 이 아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받으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500만 원 받으면서 엄청 바쁘게 살래 어떤 거 택하고 싶으세요? 자, 200만 원 손 들어보세요 200만 원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나는 돈이 중요해 500만 원 받고 바쁘게 살 거야 좋습니다 내리시고 그 500만 원 받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은 난 일을 사랑해 일을 사랑해서 500만 원 받고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건 선택이라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나는 200만 원 택할 것인가 500만 원 택할 것인가 적어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명상 명상 있잖아요 휴거, 헐거, 철목개화 명상은 참 신기해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사진은 제가 찍었거나 찍힌 것입니다 저예요 저 뒷모습 근데 휴거, 헐거, 철목개화 그냥 쉬고 쉬는데 쇠나무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쉬고 쉬면 기적이 일어난다 쉬고 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해답이 떠올라 그런데 뭐 쉬어요? 왜 뭐 쉬어요? 불안해갖고요 쉬면은 불안한 거예요 쉬면은 나만 정체되지 않을까 쉬면은 지지 않을까 내가 쉬고 있으면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면은 쇠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이 필지는 우리도 몰라요 제가 명상을 지도하면서 그의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씨앗을 심을 따름이다 무슨 꽃이 필지는 나도 몰라 어떤 사람은 치유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어떤 사람은 영감이 속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길을 바꾸고 싶어지고 우리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다만 씨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완하면서 고요하게 텅 비었고 오픈되어 있고 광활한 그 속으로 우리를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이렇게 잡고 있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가 아니라 그대로 멈추어서 가만히 자연의 흐름 속에 맡기면 해답이 떠오르는 거죠 국리 작은 깨달음이에요 의문은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방향을 잡아주고 때때로 얻어지는 답은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이치를 궁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구를 언제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평소에도 하면 좋죠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면할 과정도 가지고 어떨다느냐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 갑자기 몸이 아프다 궁구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사람 누가 나를 직장에서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이때 궁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죠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저 소리에 내가 화가 나야 할 상황인가 화가 안 나도 되는가 그리고 뭐가 불평불만이 솟아오면 궁리해야죠 왜 나는 불평불만 하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염두에 두면 질문을 질문만 골똘히 하는 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염두에 두면 질문만 골똘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다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다가 염두로 두면 하던 방식을 떠나서 좀 더 내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벗어나서 또 다른 대답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 그래서 저는 많은 질문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많은 질문을 하고 사는데 질문 때문에 제 삶의 일상이 흔들리진 않아요 질문은 저 뒤에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가 언제 아침에 일어날 때 문득 해답이 떠오르거나 아침에 샤워를 할 때 떠오르거나 길을 걷다가 떠오르거나 계속 계속 떠오르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곳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란 쉽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느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도 두 차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도 두 차원, 마음도 두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몸이 두 차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눈을 떴을 때 몸, 눈을 감았을 때 몸 눈을 떴을 때의 몸은 이 당근하고 같아요 이 당근 보시면 한국에는 주황색 당근만 있잖아요 캐나다에는 빨간 당근, 노란 당근, 주황 당근, 하얀 당근 다 있어요 제가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당근이니까 그러면 빨간 당근, 노란 당근, 하얀 당근 다 있죠 빨간 당근이 빨간 당근이고 노란 당근은 노란 당근이고 하얀 당근은 하얀 당근이죠 이게 우리가 눈을 떴을 때예요 노랑은 노랑은 아니고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런데 이 당근이 자랄 때 뭐 먹고 자랐어요? 흙 먹고 자랐잖아요 흙 먹고 자랐고 비 맞고 자랐고 바람 맞고 자랐고 햇볕 보고 자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당근은 누구예요? 당근이 이렇게 빨간 당근, 노란 당근 이렇게 다 있지만 이 당근을 자세히 보면 당근은 땅이고 하늘이고 구름이고 비이고 바람이고 농사 지은 저예요 우리 벤쿠버에서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키우는, 교무님이 키우는 야채들은 애기들 같아요 왜 그러니까 교무님이 나오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보살펴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교무님은 좋겠어요 숙제는 안 해줘도 되잖아요 저는 물만 주고는 물만 물만 주는데 그것처럼 이 당근이 눈을 뜨고 있으면 이 당근과 같은 우리 전부 다 제각기 떨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하고 나의 행복이 제일 소중해요 그리고 다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만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는 내 몸과 내 자식 엄청 중요한 거죠 제가 강남에 와 있다 했잖아요 대치동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고 자식,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이거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가까이에 좀 널리 좀 존일하는데 좀 나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식도 부족해가 손주 그것도 세금 좀 덜 내면서 손주한테 유산을 물려줄 방법이 뭔가 이것이 굉장히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몸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이잖아요 그래 변하잖아요 언제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몸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 또 불안감도 떨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의 몸이 우리 몸이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을 때의 몸이 또 있어요 눈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아보실까요? 머리 어디 있어요? 머리 나라고 생각하는 내 머리 어디 있어요? 어깨 어디 있어요? 어깨 제가 눈을 감으면 내 이렇게 조그만한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그 조그만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방 안에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도 나오는 것 같고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 바깥까지 다 나와요 이렇게 사실은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무한하게 확장돼요 느끼세요 이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데 알잖아요 내가 내 몸이라는 것은 내가 눈을 감으니까 내가 아는 내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몸의 사이즈가 딱 정해지잖아요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못 찾아 어디까지가 찾을 수 있겠어요? 우주 끝까지 가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확장돼 버리기 때문에 이 몸이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이 몸의 측면에서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뭐 막히고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보세요 그러면은 자 몸 눈 감으니까 그렇죠 눈을 떴을 때 몸 눈을 감았을 때 몸 그 다음에 마음도 두 차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거기 마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또 두 차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내 몸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형체가 없죠? 마음이 형체가 없으니까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우리가 보통 마음 하면 여기를 생각하잖아요 여기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배고픈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여요? 누가 불쌍한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움직이죠 왜 움직여요? 저게 전혀 다른 거랑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교감 이것은 마음이 그 안에도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똑같은 게 있어야 공명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명상 명상 했더니 서서히 서서히 명상의 세계로 지금 빠져들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시면은 마음이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마음과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서로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이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심층과 표층 두 개가 있다 자 저는 제가 볼 때 표층의 마음은 비구름 바람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고 성질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하잖아요 그리고 살짝 공짜도 바라고 나쁜 짓도 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는 알람 켜놓고 알람 꺼놓고 더 자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짓 하려면 안 돼 안 돼 알람 끄고 자려면 일어나 일어나 거짓말 좀 하려면 안 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심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층의 마음은 원숭이 마음이라고 그 또 다른 아는 마음을 심층의 마음이라고 하고 잠든 거인의 마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잠든 거인의 마음을 깨워서 원숭이 마음을 컨트롤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으로 돼 있다 몸도 알고 보면은 내 몸 하나인 것 같지만 아까 당근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같은 존재이고 마음 또한 기분, 느낌,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표층의 마음이 있으면서 원숭이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허공과 같은 심층의 마음이 또 있다 이 심층의 마음은 모든 것과 통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지혜롭고 영광과 창의성과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마음이다 명상을 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세워서 원숭이를 길들여서 본성을 꽃피우면서 세상 모든 것들과 균형있고 조화롭게 나아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딱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가 이렇게 결론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자꾸 변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 단어들로 제 마음을 챙기면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라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가 피어나면 벌랍이 날아들고 지나가는 행인도 행복하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자 자기 먼저 구하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꽃으로 피어나서 구하자 두 번째 재행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모든 거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한다는 걸 잘 믿지 않더라고요 약속했던 멋진 곳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갑자기 빵꾸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살자? 뭔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멋진 곳에 가서 재밌게 놀려고 그랬어 그게 무산이 됐어요 또는 내가 어떤 멋진 계획이 있었어 무산이 됐어 어때요? 기분들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멀쩡하던 몸이 아파 버려요 왜 왜 아픈가? 또 이게 감정이 동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제 그런 것들에 감정이 안 동해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늦게 와도 그럴 수 있지 약속을 했는데 취소가 돼도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됐어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니까 그것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잖아요 제가 어떤 강의를 신청해놓고는 원래 빼먹는 성격이 아닌데 몇 번 빼먹었어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빼먹었어요 빼먹고 싶은 마음이 저를 지배해버린 거죠 내 마음도 그런데 제가 인과응보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신청했는데 안 갔더니 지난주에 금요일날 제가 수업을 하러 갔더니 금요일날 갑자기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 받는 사람 한 명밖에 안 올 거예요 제가 빼먹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빼먹는 또 인과응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변하고 약속이 취소되고 계획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도 제 행무상 모든 것이 변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착해져요 허용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주인으로 살기 수처작주를 했잖아요 제가 인생에 우리가 갑이 되는 건 되게 싫어하지만은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인생의 주도권을 딱 가지고 오니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웃음이 난 됐잖아요 그런 심경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은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명상하는 어떤 학생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약만 잘 챙겨 먹는대요 자기 약만 잘 챙겨 먹는대요 아기를 안 챙겨주고 자기 약만 잘 챙겨 먹어서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한테 약간의 불평을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남편을 내 거라 생각해라 내 거다 그럼 어때요 내 거가 자기 몸 건강하려고 챙겨 먹으면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나 먹으면 남의 거가 지 잘 되려고 했는데 약 챙겨 먹으면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내 건데 내 거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싶은데 자기가 알아서 약까지 먹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제가 또 우리 직원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일을 하는데 대표님이 전화하거나 그러면 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회사 주인 누구야? 대표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해 회사가 자기 건데 대표님은 대표님 역할을 하는 건데 혹시 일 잘못될까 봐 챙겨주는 거야 자기 회사 잘 되라고 어때? 대표님이 전화해주면 고맙지 자기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대표님이 신경 써여가지고 전화해줘가지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고맙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은 되게 달라져요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애틋해지고 또 남 잘 되는 게 기뻐지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천하유아 독전 있잖아요 저는 이 천상천하유아 독전 아시죠? 부처님께 태어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라 이건데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느낀 건 오래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연세대가 드시고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면은 누가 나를 챙기나 안 챙기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라도 좀 사주고 밥이라도 좀 사주고 꽃이라도 좀 사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하다가 어쩌다가 자식이 전화를 하면은 왜 이제 전화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된 자에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전화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왜 이제서야 전화를 했냐고 해가지고 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일례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천상천하유아 독전 내가 걸어가서 내가 차 사 마시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꽃 한 다발 사오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해놓고 나면 남의 눈치를 봐요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일을 실컷 해놓고 누가 나를 칭찬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전화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나를 찾지도 않으면은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그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천상천하유아 독전 나는 내가 챙긴다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남이 나를 보살펴주거나 나를 챙기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남의 대우나 평가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만 하나만 먹어도 있잖아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로움은 기대고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거나 내가 살은 게 약간 헛살았나 왜 나를 챙기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천상천하유아 독전 내가 뭘 하지 생각을 탁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나를 기쁘게 해줘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요 그 다음에 비풍 비번이거든요 지금 이건 천지 부린 이 만물 위추고 이거는 천지는 인하지 않아서 천지 부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모든 잡념이 싹 사라지는데 뭐냐면은 천지는 인하지 않아서 만물을 제사상에 집풀로 만든 강아지 인형 다루듯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인하지 않아서 세상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해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항상 내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데 내가 뭐 어디 아프다려면 사람들이 아팠다 어쨌다 하면은 어 그랬어 바로 넘어가죠 내 삶에 나만큼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나는 어쩌야 된다 저쩌야 된다는 기대와 요구와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나를 중심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착각고 오만 때문에 많은 잡념이 생기거든요 저는 요즘에 외식하면 상석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는 20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상석에 많이 앉아 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뭐 많은 분들이 교무님이란 이유로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결혼 안 한 여자 교역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석에 앉혔거든요 그래서 상석에 앉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요즘에 상석에 안 앉아요 일부러 안 앉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 분 한 분 살아있는 분들이 자기 각자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영웅들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하석에 앉아가지고 그 배우는 심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를 낮추는 거예요 왜? 천지 불인 이 만물 위추구 이것이 어느 날 제 가슴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너무 나를 중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이후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심지어 내가 낮은 곳으로 감으로써 잡념이 사라지고 나나나나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기대나 요구에 따른 서운함이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나 몰라주나 대우하나 어떻게 하나 잡념이 생길 때는 천지 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지는 인하지 않아 내 귀에만 속삭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제자리로 돌아오신다 그리고 비풍 비분 비풍 비번 바람도 깃발도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꼭 좋다 나쁘다가 없더라고 바람도 깃발도 아니야 흔들리는 건 우리 마음이더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게 안 아플 때에 비하면 안 좋은 거지만 죽은 것에 비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을 계속 알려주시면 안 좋은 거지만은 붙어 있다가 나를 괴롭히면 떠나주는 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상대적인 거더라고 이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또 시시각극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비풍 비분 바람도 깃발도 아니다 좋고 나쁜 거 없다 내리는 비는 좋고 나쁜 게 없다 가뭄에는 단비고 홍수에는 안 좋은 거고 비를 기다리는 자 고마운 것이고 비가 오면 안 되는 공사고 이런 분에게는 안 좋은 것이죠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이후로 집착할 것이 없어졌어요 집착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몸이 갖는 근원적인 불안이 없어져요 이 몸은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나쁜 것이 닥칠까? 근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저는 걱정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만나맞는 줄 아세요? 가서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새홍짐하잖아요 한때 좋았다가 한때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좋아져 가서 보자 그렇게 하고 현재 살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신 빈 마음으로 살아요 잡념 별로 없이 살아요 문득 고요함 속에 떠오르는 한 생각 잡아서 그것을 실현해서 하다 보면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신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구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꼭 이거야 돼 적어야 돼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것의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고 빈 마음으로 문득 떠오르는 세상 온 세상인 이 우주의 내 몸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의 기구리여서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을 실현하면 잘 돼요 쉽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다 그러니까 제가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고 세상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노하우럼 노하우 비풍 비번 천지부린 응무소주 이생기심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재행무상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마음이 흔들 때마다 잡아주는 구절들이거든요 혹시 이 구절들을 잡아서 살아가시다가 마음의 흔들림이 줄어든다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더욱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행 어떠셨어요? 중간에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던 것 같던데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라고요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 제가 제3의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도 보여주시고 또는 조언과 의견도 주시고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영원한 물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서 껴야 되는 첫 번째 단추 오늘 그 중요한 단추를 얻으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김원정 교무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옆방으로 옮기셔서 강연자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